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크로마키에 대한 강좌를 올려드립니다. 초원에 호랑이가 아니고 사자가 나타나서 이끌어가는 그런 크로마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이 프로젝트를 하나 이미 가져왔습니다. 여기 현재 보세요. 화면에 크로마키 하나를 사자가 지금 현재 있죠. 프레임 시켜 볼게요. 어떤 것이인지. 자 이런 초원의 사자를 이미 한 마리 크로마키를 가져왔습니다. 한 마리 더 크로마키를 가져오겠습니다. 크로마키란 것은 배경에 있는 초록색이나 그린 초록색이나 블루 푸른색을 빼버리는 걸 말합니다. 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레이어 밑위로 갑니다. 밑위로 가서 크로마키로 준비한 것을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제가 절개찾기에서 등록해 놓은 사자를 한 마리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자가 한 마리 여기 있죠. 이 사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확인을 누르시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배경에 초록색이죠. 그리고 가운데에 지금 이제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를 사자만 남겨놓고 초록색, 혹은 배경에 청색이면 청색을 빼버리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여기에서 크로마키를 하려면 현재 이게 이 크로마키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오른쪽 여기서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키넷마스터에서는 이 크로마키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적용이라고 여기 있죠. 적용 적용의 이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니까 보세요. 화면에서 초록색이 다 빠졌죠. 다시 보세요. 이게 원래잖아요. 이 적용을 지금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걸 터치를 하면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 빠지고 사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래쪽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이 28을 조금 왼쪽으로 옮겨서 아래가 50이죠. 아래가 지금 50으로 되어있죠. 이걸 같이 이렇게 당겨서 50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더 이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 사자가 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서 저장했죠. V 저장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자 이 사자를 이렇게 화면에서 이동을 시킵니다. 적당히 이동시키고 여기에서는 제가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사자가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자가 현재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걸 왼쪽으로 맞은편에는 이 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터치하면 회전을 터치해서 좌우 회전을 시킵니다. 이거는 상하 회전이죠. 90도 각도 각각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좌우 회전을 터치하면 사자가 반대편 왼쪽의 사전을 쳐다보게 되었죠.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서 저 화면을 크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만들고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시키 볼게요. 프레인은 이거죠. 아시다시피 자 이걸 프레이시킬게요. 이렇게 멋지게 초원에 사자를 나타나게 이렇게 크로마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사자를 크로마키에서 들판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자 크로마키를 어디서 구원하냐면 유튜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받아 쓰면 되겠죠.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